2월 둘째 주 트로피의 지은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네, 큐머로벌의 찌개자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아, 우선... 이렇게 스페셜 MC를 하면서 이렇게 1위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남겨준 우리 모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모아님들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황시혁 피디님과 우리 빅히트 직구분들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은 몇 주간 정말 눈뜰 때마다 행복한 나나들을 보내게 해준 우리 모아들 너무 사랑하고요. 네, 휴닝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들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첫 방송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보이즈 플래닛 잠시 후 저녁 8시 2회가 방송됩니다. 이번 주도 채널 고정, 본반 사수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MC로 함께해주신 휴닝가인 씨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사실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또 미연 씨가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초대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카운트다운 사랑합니다. 네, 1위 너무 축하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엠카우트와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원 K-POP 차트 쇼 엠카운트다운 안녕. 뵙 theta ânina And next to my life 출발 이 차트는 gradu다운chem 휴닝 가끔 pocoш?". 나 근데 여덟 пой 결빼 내 다짐다 빈 한순간 불어헤쳐져 내게 Come a little closer 난 속삭여 맘을 내리 향연 Sweet desire 꿈에 데려가는 침대의 마태라야 I can feel 더블할 수가 없어 달고한 끝에 돌리지 마 숙히 잠긴 날 머물려 어떻게 속결이 보여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more Give me more Sugar rush out Sugar rush out 이리 와서 더 더 꿈눌자 더 열사륙진 make our button for love switch 금지된 선들이 희미하게 사라져갔지 에이 에이 ytt 뚝 버릇 paragraph edge